자네가 누구 덕에 살았는지 명심하게 남기야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자네니까 아빠가 꼭 해결해줘 오빠 감옥 가는 일 없도록 어떻게든 아빠가 막아달라고요 지금 어서 방법이 없어 안 돼! 난 이대로 절대 막아보네 나라도 무슨 술을 낼 거예요 천동아, 제발 강영원 씨 설득해줘 근데 천동 씨 무슨 일 있어요? 제발 도와줘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